안녕하세요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제주도 여행을 시작할 건데 제가 13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목포항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데 거의 9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렌트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가져왔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7일 동안 북동남서까지 쭉 투어를 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이고 해볼거리가 꽉 찬 동선으로 일정으로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제일 처음 방문한 식당은 도토리 키친입니다 완전 소바 맛집이고요 청귤이 올라간 소바는 제주도에서의 첫 끼로 먹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상큼한 청귤 슬라이스와 소바의 조합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통하고 씹는 맛이 좋은 유부초밥은 소바로는 조금 허기질 수 있는 저의 배에 고만감을 주었습니다 명세우는 뭣을 줘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압력 Ali가 장호가 총 포장났어 여기가 이제 케이크로 굉장히 유명한데 역시나 늦게 와서 그런지 거의 다 팔려가지고 다음 일요일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려서 그때 포장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하나랑 커피 하나 시켜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빵을 사서 커피와 같이 드실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리마이크 혼자 타보는 거 처음인데 꿀색인데 한바탕 페달질을 했는데 이게 굳이 밟을 필요가 없는데 하다보면 밟게 되는 거 아시죠? 이게 레일바이크가 비싸거든요 비싸긴 한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이냐 저처럼 풍경을 보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기에는 못 참겠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레일바이크 타시면서 활동성 있게 주변 풍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핫하기도 하지만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너무나도 젠틀하셨던 카페 더 콘테나 주문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도르래로 내려주시는 색다름과 밖으로 나가면 당겨주는 핑크뮬리와 귤나무들이 여기 카페의 컨셉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주문했던 청귤 에이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달달한 에이드의 맛과는 다르게 조금 쌉싸름한 맛에 진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 개인적으로는 너무 맛있었던 음료였네요 귤 따는 체험은 10월 중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카페 외관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곳은 타워하우스 여기는 타워하우스라는 곳이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드디어 지금 몇 시야? 7시네요 7시에 들어와서 좀 안 잤는데 조금 이따 밥 먹으러 1시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또 흑돼지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사장님이 여기서 커피 공방을 하세요 제가 요즘 또 캠핑 다니면서 핸드드립 좀 많이 해 먹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고 사장님한테 한 20분 정도 커피 질문만 엄청 했거든요 와 집 미쳤어 여기는 진짜 아티스트 집이에요 책부터 저쪽 끝에 사진기 이쪽에 커피 너무 환상의 집이야 오늘 첫 번째 무굴 집인데 와 미쳤다 여기 주변에도 또 해변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숙소 완전 추천입니다 누워있으면 집안 가득 이렇게 커피 향기가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비행장이 옆에 있어 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좀 많이 난다 이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도 계속 커피 냄새 맡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오늘 저녁으로는 이게 흑돼지랑 특수부위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펜치 이제 구워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잔겹살입니다 치밀한 ruk팥이 당 백그람밖에 안 나오는데 뽑히는 뿔살이랑 교환금통 섞여있네요 파인애플과 신김치를 고기랑 같이 싸먹으니까 상큼하고 감칠맛 있는게 고기랑 같이 계속 들어가더라구요 집 앞 5분 거리에 도두봉이라고 조금만 올라가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호스트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겹살을 딱 먹고 피로가 싹 가시는거에요 오늘 여기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내일 일정 체크하고 자도록 할게요 한라산 오르는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죠 뭐 첫번째 날 일정은 이걸로 마쳤습니다 요거 한잔 완땅하고 자야겠다 제주도니까 느낌 아시죠 아 그리고 제가 또 제주도 지도를 따로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내일은 또 동부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